영등포구가 긴급여권 당일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여권의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소지해 영등포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 이내에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군은 입국을 희망하는 국가의 출입국 정책에 따른 인정 여부나 입국 제한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